안녕하세요. 캐디안입니다. 이번 영상은 캐드에서 원그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원그리기는 캐드에서 기본이 되는 명령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명령어는 C, I, R, C, L, E, Circle입니다. 첫 번째, 명령 실행하기 원그리기를 실행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방법 하나, 명령어 또는 단축키를 입력합니다. 키보드에서 원그리기의 명령어, 소클 입력 후 엔터 또는 스페이스 바를 실행합니다. 원그리기가 실행되고 원이 드려집니다. 이번에는 단축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원그리기의 단축키 C 입력 후 엔터 또는 스페이스 바를 실행합니다. 원그리기가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둘, 리본 메뉴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리본 메뉴의 홈이나 2D 그리기에서 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명령이 실행되고 원이 그려집니다. 방법 셋, 도구 모음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좌측의 도구 모음에서 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명령이 실행되고 원이 그려집니다. 화면의 도구 모음 위치는 기본값입니다. 캐디언을 처음 설치하거나 초기화했을 때의 위치입니다. 사용자에 따라 도구 모음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 그리기 원을 그리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원의 중심점과 반지름을 지정합니다. 키보드에서 서클의 단축키 C 입력 후 엔터 또는 스페이스 바를 실행합니다. 명령 창과 십자선 근처의 명령 프롬프트를 보면 원의 중심점 지정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화면에서 십자선 근처의 명령 프롬프트는 동적 입력을 켜기하면 표시됩니다. 동적 입력이 끄기로 되어 있다면 키보드에서 F12키를 입력해서 켜기로 전환해주세요. 마우스를 클릭해서 원의 중심점을 지정합니다. 중심점을 지정하면 명령 창과 십자선 근처의 명령 프롬프트에 반지름 지정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면 그려진 원의 반지름 값이 확인되면서 미리 보기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반지름 값도 마찬가지로 동적 입력이 켜기 상태여야 표시됩니다. 원하는 지점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키보드에서 반지름 값을 입력해서 지정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해서 반지름을 지정합니다. 원이 그려지고 명령이 종료됩니다. 중심점과 반지름을 지정해서 원을 그려봤습니다. 세번째, 옵션 사용하기 캐드에서 원을 그리는 방법이 몇가지 있습니다. 중심, 반경, 지름, 접선, 부점, 세점의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 사용은 명령어보다 리본 메뉴나 도우 모음의 아이콘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리본 메뉴에서 원 그리기의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본 메뉴에서 콩 또는 2D 그리기에 원 아래의 화살표를 클릭해보면 일곱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첫번째, 중심 반경 옵션은 방금 설명드렸던 기본 그리기와 동일합니다. 중심 반경을 제외한 여섯개의 옵션을 사용해보겠습니다. 옵션 하나 중심 지름 중심점과 지름을 이용해서 원을 그립니다. 리본 메뉴의 원 옵션에서 중심 지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해서 원의 중심점을 지정합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면 그려질 원의 지름값이 확인되면서 미리 보기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화면에 보이는 원의 지름값은 동적 입력이 켜기 상태여야 표시됩니다. 동적 입력이 끄기 상태라면 키보드에서 F12키를 입력해서 켜기 해주세요. 원하는 지점에서 마우스 클릭으로 지름을 지정하거나 키보드에서 원의 지름값을 입력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를 입력해서 지름이 60인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60 입력 후 엔터 또는 스페이스 바를 실행합니다. 원이 그려지고 명령이 종료됩니다. 왼쪽의 특성창에서 그려진 원을 확인해보면 지름이 입력한 값인 60으로 확인됩니다. 특성창이 보이지 않는다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숫자 2를 입력해서 켜주세요. 옵션 2 두 점 지름의 두 점을 이용해서 원을 그립니다. 두 점 옵션은 객체 스냅을 활성화해서 사용해보겠습니다. 객체 스냅이 끄기 상태라면 키보드에서 F3키를 입력해서 켜기 해주세요. 그리고 객체 스냅 모드에서 원하는 모드를 설정해주세요. 객체 스냅에 대한 설명은 오른쪽 상단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정사각형 안에 한 변의 길이와 같은 지름의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리본 메뉴의 원 옵션에서 두 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지름 상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정사각형 윗변의 중간 지점으로 커서를 이동하면 중간점이 인식됩니다. 중간점이 인식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지정합니다. 지름 상의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방금 지정한 중간점의 반대편인 다랫변으로 커서를 이동합니다. 중간점이 인식되면 마우스를 클릭해서 지정합니다. 정사각형 안에 원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명령이 종료됩니다. 옵션 3 3점 원주 상의 3점을 이용해서 원을 그립니다. 3점 옵션은 2점 옵션과 마찬가지로 객체 스냅을 활성화해서 사용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3개의 선의 끝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리본 메뉴의 원 옵션에서 3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원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위쪽에 있는 선의 끝으로 커서를 이동하면 끝점이 인식됩니다. 끝점이 인식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왼쪽 선의 끝으로 커서를 이동해서 끝점을 인식합니다. 끝점에서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오른쪽 선의 끝으로 커서를 이동해서 끝점을 인식합니다. 끝점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원이 그려지고 명령이 종료됩니다. 세 개의 선 끝에 접하는 원을 그려봤습니다. 옵션 4 반지름 접선 두 객체의 접하는 주어진 반지름을 이용해서 원을 그립니다. 반지름의 값을 알고 두 객체 접하는 원을 그릴 경우 사용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정사각형의 두 변에 접하는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리본 메뉴의 원 옵션에서 반지름 접선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접점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로 정사각형 위쪽에 변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접점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로 정사각형 왼쪽에 변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의 반지름을 지정합니다. 반지름을 40으로 지정해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40 입력 후 엔터 또는 스페이스 바를 실행합니다. 원이 그려지고 명령이 종료됩니다. 선택한 두 변에 접하고 반지름이 40인 원이 그려졌습니다. 옵션 5 접선, 접선, 접선 세 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을 그립니다. 반지름이나 지름의 값을 모르는 경우 사용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세 개의 선을 접하는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리본 메뉴의 원 옵션에서 접선, 접선, 접선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원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마우스로 첫 번째 선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 세 번째 선을 순서대로 클릭해줍니다. 원이 그려지고 명령이 종료됩니다. 세 개의 선의 접판은 원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션 6 홀을 원으로 변환 홀을 완전한 원으로 변환합니다. 기존에 그려진 홀을 원으로 바꿀 때 사용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홀을 원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리본 메뉴의 원 옵션에서 홀을 원으로 변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원으로 변환할 홀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해서 클릭해서 화면에 보이는 홀을 선택해줍니다. 화가 원으로 변환되고 명령이 종료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옵션을 사용해서 원을 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CAD에서 원 그리기 서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CAD와는 인텔리코리아에서 개발한 국산 CAD 프로그램입니다. 오토 CAD와 유사한 작업화면 동일한 명령어와 단축키를 지원하고 기존 DWG DXF 파일을 열기 및 저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계 플랜트 전기 토모 건축 등 설계를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한 번 구입으로 평생 사용하는 연구 라이선스로 사용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CADM 문의는 더보기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